이재우 의원님, 오늘 어떤 것을 배울 건가요? 네, 지금 1번 동작, 2번 동작, 우회전, 우회전 리드하고요. 네. 앞 돌리기 동작을 하겠습니다. 네, 한번 해보도록 하죠. 네. 6, 2, 4, 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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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. 여기서 발걸음을 디딜 때 중요한 것은요. 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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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말을 맛깔나게 해야지만이 이 리듬 댄스 2, 4, 6을 잘 추게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발걸음 움직일 때마다 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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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. 지금과 같은 카운트를 전진 후진을 하면서 카운트를 셀 때 입으로 본인이 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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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요. 말을 재미있게 맛깔나게 해야지만이 힘이, 몸이 말을 듣습니다. 그런데 이게 늘어지게 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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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 하면 맥이 빠져갖고요. 스텝이 몸으로 안 올라옵니다. 지금 뭐 잘하고 있는 건가요, 지금 보니까? 네, 지금 아니, 첫술에 배불러스는 없고요. 그래도 생각보다. 뭐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다면서. 미소님이 좀 몸치 스타일이에요. 그런데 그래도 대기만성형이라서 조금만 지나면은 아주 엄청난 실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. 2, 4, 6, 2, 4, 6, 2, 4. 벌써 좀 재미를 느껴서요. 미소님이 입술에 벌써 미소가 번지고 있잖아요. 워낙에 잘 웃는. 이 랜드 댄스가 상당히 보기보다 재미있는 춤입니다. 그리고 미소씨가 원래 웃음이 많아요. 6, 2, 4, 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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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. 걷고 걷고 붙이고, 걷고 걷고 붙이고. 6, 2, 4, 6, 2, 4. 그러니까 리듬 댄스 기본 1번, 2번이죠? 네. 이번이 이번인데 이때 발걸음을 아주 경쾌하게 좀 여자분은요. 약간 요염스럽다고 할까 약간 어동맛을 살려서 하면은 이름이 몸에서 살아올라옵니다. 대범 제가 말하는 순간 춤이 달라졌죠. 그래서 항상 춤이란 거는 마음에서 감성적인 맛을 본인이 표출해내는 게 관건입니다. 네. 뭐 이 정도 했으면 뭐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시연을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. 네. 음악과 함께 시연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.